지난 2000년 이후 경북과 대구 제조업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지역 제조업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대구 1.4%, 경북 1.6%로 전국 평균 1.9%를 밑돌았습니다. 대구경북본부는 제조업 생산성 부진이 경제성장 제약과 임금 수준 저하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스마트공장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 효율성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.